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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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대만x3 앤대만x3 문 열고 가세요 문 잠기니까요 앤몬하시죠? 응 자 유튜브 시청자 봉TV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파독입니다 오늘은 하창봉님이 현재 응아를 하러 갔을 때 제가 점수를 얼마나 떨굴 수 있는지 하하 장난이구요 이구요 창봉이형 꼴로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이댁 이댁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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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에이 가이즈 자 이거 어떻게 가야 되죠 여러분 저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저는 눈치 좀 보면서 갈게요 오오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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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배드 낫배드 이거 바로 달리는 각 아닌가요 아 제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을 내 벌루나 벌루나 으 자 창봉이 형이 올 때 4700 오 그래도 창고불링 분노 창고불링이 엄청 셌어요 자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형님들 이거 이거 슈팅댁이죠 여러분 슈팅댁 아닌가 이렇게 이렇게 날릴게요 제가 보기엔 슈팅댁 같은데 맞네 낚시죠 광부는 광부는 그냥 무시할게요 괜찮지 않아요 저 나름 잘합니다 참고로 이거 진짜 처음 해보는 덱이구요 한번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감자 빠졌고 아 이게 아 미니언 미니언이 미니언 미니언이 너무 빡세 미니언이 저걸 어떻게 좀 어떻게 좀 해야되는데 야씨 아씨 임페르노까지 있어 씨 망 망 망인거 같은데 아씨 아 이거 어려운데 도움을 주세요 여러분 팁 좀 주세요 창봉이 형 거 패작 들어가는 거 같아요 창봉이 형 거 패작 들어가나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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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암 아씨 아 이게 너무 어려워 미니언팩을 미니언팩을 입고 미니언팩을 어떻게 막지 아니 임페르노가 있으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아 저게 저렇게 맞았으면 안되는데 창봉이 형 바로 패작가네요 자자자자 망한거 왔죠 여러분 이거 망했죠 여기 요 콤보가 못 들어가요 아 저거 때문에 아 아 아 심지어 저거 맞았어 소름이다 창봉이 형한테 되게 죄송한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돼 이거 이걸 어떻게 해야돼 아 아 그니까 미니언 미니언 패거리 때문에 아이씨 떨어졌어 아이씨 창봉이 형 똥싸고 오기 전까지 빨리 올려놔야되는데 제 제덱으로 할까요 창봉이 형 와가지고 야 파파독을 야 이러면 애가 막 어 이럴 것 같은데 자 파파독의 아프리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창봉이 형 패작 패작 들어가고 있어요 맞아 아무일도 없던 것처럼 하면 돼 해야겠다 제덱으로 좀 하면 좀 올라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어 브랜총 아니에요 이분 진짜 레알 브랜총이에요 상대방 진짜 브랜총인가 찔러야겠다 모르겠다 어 도둑 어 레알 브랜총이네 도둑 만렙 찍은거면은 레알 브랜총 아니에요? 와 도둑 만렙 찍은거면은 레알 브랜총 아니에요? 도둑 만렙 찍은거면은 레알 브랜총 아니에요?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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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을 벌써 발레벨 찍은거면 어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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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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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나쁘지 않아 이거 어떻게 해야될까요 창봉역걸로 이모티콘 날리면 안되겠다 저는 평소에 이모티콘을 날리거든요 이번엔 또 뭐있었지? 자 이렇게 하고 한 대만! 한 대만! 아 저걸 한 대를 못때려 오케이 오케이 상대방 파보래 엘릭스 다 썼죠 할 수 있어 그랜총한테 칭찬드는 파파독 저인줄 알고 있을거 아니에요 솔직히 앞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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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겠지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ин smoothly 막고 악글룬 파보빨 Alright We've got MüTH 창봉이 이거 아슬아슬하게 잘 하신다. 난 이거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다 자 여기에서 이게 사실은 제가 잘한게 아니라 제가 잘한게 아니라 브랜총이 도둑을 쏴서 그렇다 브랜총이 도둑을 써서 진거다. 브랜총은 제가 알기로 브랜총 저분은 전설 카드가 하나 나오면 그날 그 당일날 만렙 찍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한판 더 이기면 창봉이 형 점수보다 올린거잖아요 만오천장 토너먼트 예전에 엄청 열었었죠. 형님 시원하신가요? 네 저 지금 점수 엄청 쫙쫙 올려져 있어요. 저 이거 한판 할래요 어? 형 평소에 용왕광전사 이겨요? 이기지. 저는 질거 같은데 저 방금 브랜총 잡았어요 아 그래? 네. 도둑 만렙이더라구요 벌써. 만렙이라고? 네. 도둑 벌써 만렙이더라구요. 네. 도둑 그래서 waar 괴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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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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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도! 가자! 철근 톰내 말씀 오게 오우 와 형 이데가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 받아서 못 하겠어요 똥 basketell이 너무 타요 집중 거 자 자 토네이도 플러스 파본이야 그 그 용왕광지사 그 그 덱이죠 그 토네이도 로자덱 네네네 갈라봅시다 아이고야 큰일났는데 아 근데 괜찮네요 안괜찮나 형 옆에 오니까 지금 집중이 안돼요 해볼게요 형님 응원을 해주세요 자꾸 한숨 쉬시면 전 거의 기죽어서 이제 더 못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상봉님 저 짜오인데 기억하시려는지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형님 자자자자 가봅시다 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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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트 다 날려먹었다 미치겠다 저기 졌죠 아이씨 코스트를 저렇게 달리냐 아이씨 아이씨 쓰면 안됐어요? 아이씨 이거 어떡할레인지에 이거 그니까요 어떻게 해야되지 양손 마주작 고영님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어. 어. 파워를 준비해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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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유. 어. 어. 나 배드. 나 배드. 바로 가요. 아유. 들어갔는데. 아. 투네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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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 제가 집중하고 있느라. 어.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긴 거예요? 이거 리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리플 봐야겠는데. 이거. 뭐지? 봐준 거 아니야? 어? 야. 한 판 졌어? 네. 한 판 졌는데 두 판 이겼어요. 아. 그래. 다행이네. 네. 다시 올려놨어요. 아. 그. 어. 좀. 싸대기 맞을 뻔했네. 하하하하하. 어. 그래도 점수 다행히 올려놔서 다행이다. 마지막에 뭐지? 약간 제가. 약간 멘탈 공격을 했거든요. 제가. 어. 비잉. 했더니. 어. 어. 아니. 봐야 될 거 같아. 뭐야. 네. 엘릭스 계속 낭비했죠. 그냥. 아니. 아니. 근데. 뭐냐. 저거 막기 힘들었을 때. 엘릭스가 없어. 네. 광전사는 절대 안 맞아.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여기서 엘릭스는 너무 골어나갔어. 여기서 제가 헛짓 했잖아요. 여기서 완전 헛짓 하고. 여기에서. 여기서부터 계속 들어왔죠. 광전사는. 여기서 원래 해굴로 막아줬어요. 네. 두 대를 너무 아프게 맞았죠. 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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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코스를 많이 뺐어. 토네이도로. 감정까지 쓰죠. 아. 고글링갱 했으니까. 고글링갱 했으니까. 나가잖아. 그래. 아닌데. 아주. 여기서 봐봐. 여기가잖아. 여기에서. 봐봐. 봉쥐 카드. 봐봐. 봐봐. 당황했다니까. 봐봐. 맞지. 당황했다니까. 아. 그럼 나무꾼이 금방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당황했다니까. 아니. 어쨌든 유튜브 형님들 제가. 지금 파파두우가 제가 은하하러 간 사이에. 어. 여기부터 했거든요. 1패. 아. 맞지. 어. 네. 1패. 그 다음. 불인총 잡으면서 1승. 용암광전사까지 잡으면서 2승. 그렇게 해서. 2승 1패로. 제가 없는 사이에. 마감을 했습니다. 아. 어찌됐든. 제가 없는. 파파두우의. 어. 불법게임. 오늘의 컨텐츠. 인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퐁TV의 하창공이었습니다. 슈퍼셀님 잘 봐주십시오. 빠롱. 빠롱.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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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